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루는 이 선거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박 그 달 기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을 뭡니까 공략하는 이런 문제인데 비례대표 무효표가 급증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투표자 수의 한 4에서 5%로 드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인 겁니다. 등수로 따지게 되면 4등인 겁니다. 그게 왜 발생했냐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치명적 결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많은 식자청이나 지도청들은 다 깔아뭉개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깔아뭉개는 대가를 오랫동안 지불할 겁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될지는 제가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비례대표의 130만 표를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송을 딴 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청적인 보도를 전후 여러분들 의미를 다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들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방송인 겁니다. 이 방송을 외면한 비용을 한국인들은 다 지를 겁니다. 제가 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을 가전 밖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만 이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 방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별로 그렇게 피부로 못 닿을 겁니다. 왜? 그냥 아침마다 여러분들 꼭지 털면 그냥 물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나오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란 것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사하기도 하는 3년 4년 하면 땁니다. 선거를 4년 동안 파헤치기 때문에 맥을 짚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부정의 여러분들 그냥 등배를 다루는 겁니다. 등배를. 이 무효표가 122만 표가 나온 겁니다. 2024년 총선에는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이걸 보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2024년에 선거 사기친 방법하고 2020년에 선거 사기친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뭐죠? 선거 사기친 방법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이 여러분들 자료가 우리 함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여러분들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부산 남구 사례를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는 총선의 경우에는 지역구에 투입한 유령사전투표지 개수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하는 겁니다. 왜? 간단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100표를 집어넣었으면 비례대표에 100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원칙이 여러분들 황금 룰인 겁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이 다 가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에서 243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역구에서 292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87표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같거나 좀 적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약간의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원래는 비례대표에 2922표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2922표를 준비했는데 2435표만 집어넣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487표는 전부가 다 비례대표의 무효표에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특히 총선은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투입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2922표를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2435표만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487표는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비해서 무효표가 항상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남구 사례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섹션은 표를 더해준 집단이 더불어민주진압과 조국개혁당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다른 사람들 표는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표를 물타기 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타기. 물이 100만큼 있는데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진압이 50만큼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150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은 겁니다.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자유통일당이 몇 석 얻었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그러나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전체 득표수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는 조작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진압과 조국개혁당이 16,931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9,361표가 투입돼 가지고 26,292표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남구의 비례대표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정당별 득표수의 마지막에 총계 그 하단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의 마이너스 2,026, 당일투표의 마이너스 3,690, 차익값이 총 마이너스 6,316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도 한 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뭔가 아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지역구가 100표고 어떤 상황인 거 아니까 지역구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100표가 나오고 비례대표의 사전투표에 80표가 나온 겁니다. 20표가 부족한 겁니다. 그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리게 되면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개수불일치, 숫자불일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숫자 불일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효표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비례대표의 130만 표의 여러분들 원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어떻게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가. 여러분들 이 수치가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기준점이 지역구니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 지역구에 7만 1071표를 받았습니다. 이 수치하고 7만 1071표하고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비례대표는 6만 8,445표인데 지역구에서는 7만 1071표가 나온 겁니다. 이 수치가 여러분들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전산작업이 마무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수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이 작업이 종결돼 가지고 그냥 선거 데이터 완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숫자만큼을 바로 무효투표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 비해 가지고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박스가 무효표입니다. 지역구 무효표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입니다. 부산남구에 여러분 보시죠. 위가 비례대표 덕표수입니다. 밑이 지역구 덕표수입니다. 다르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덕표수와 비례대표 덕표수가 다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해야 모든 여러분들 덕표수 조작작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이렇게 표가 적기 때문에 뭐를 증가시키면 됩니까? 선거인 수도 있고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이 2626표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격차만큼을 뭐로 넘기면 됩니까? 무효표로 넘기면 됩니다. 무효표로. 이걸 여러분이 무효표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무효표로. 그래서 실제로 사전투표의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무효표가 601푰에 안 됐는데 이만큼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227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든 비밀은 숫자 조작입니다. 숫자 조작.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덕표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여러분들 차이만큼을 뭐로 처리한다? 무효표에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130만 표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무효표는 이건데 빨간색만큼을 더해가지고 푸른색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겁니다. 전부 다 무효표를 처리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지역구의 무효표하고 비례대표 의 무효표가 여러분들 큰 격차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 격차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더해 준 겁니까? 사전투표의 무효표 가운데 81.3%가 숫자 조정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당일 투표 여러분들 무효표 가운데 74.9%가 개수조정 숫자 조정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부산 남구의 전체 득표수 가운데 무효표 가운데 77.5%가 여러분 왜 발생한 겁니까? 개수조정 작업에서. 개수조정 작업에서. 그러면 이 표는 어떻게 투입됐냐. 여러분 이 표는 전산조작으로도 여러분들 무효표에 증가하지만 반드시 실물 위조 투표제가 투입된 겁니다. 실물로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실물로 집어넣겠습니까? 대부분 도장 안 찍었을 겁니다. 대부분. 이 표들 가운데 대부분은 도장이 안 찍었을 겁니다. 도장을. 도장을 찍지 않고 전부가 뭡니까?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그냥 투표 안 맞아. 그래서 참관인들 가운데 왜 이렇게 도장이 없냐 무효표가. 이게 여러분들 많이 나와. 이 붉은 것만큼 무효표를 전부 다 덤핑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다. 여러분 이 붉은 색은 선간이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간이 데이터는 푸른색만 나옵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 찾아낸 겁니다. 모든 전산 조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전산 조작할 수 없고 여러분 이 붉은 색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산 조작도 됐지만 무효표 증가라는 전산 조작 됐지만 반드시 뭐가 투입됐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제가 투입된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제를 붉은 색만큼 집어넣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강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도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도 핵심 개념을 계속 익히지 않습니까 그냥 잡다한 정부들 제끼고 있죠. 중요한 것만 딱 여러분들 그거를 잡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문제의 핵심을 개뚫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무효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효표 실제 무효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무효표가. 다만 비례대표가 몇 표씩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례대표 투표직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인간적 휴먼 에라 인간적인 실수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이게 실제 지역구 무효표입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많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미래대표 모든 자료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노작은 전부 제야 전문가가 해낸 겁니다. 저는 이걸 찾아내지 못했고 제야 전문가의 분석 노트를 보고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제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려면 실제 작업을 쉽게 선거대의 딸을 깊게 만지지 않으면 이렇게 세부적인 극한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설명은 제야 전문가가 분석 결과를 내한테 보내주고 내한테 설명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130만 표를 부풀렸구나.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구 덕표수입니다. 이게 비례대표 덕표수입니다. 차이가 크죠. 항상 비례대표가 적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만큼을 어딘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무효표를 증가시키게 되면 비례대표의 정당투표를 증당시키는 거나 무효표를 증가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선거인 수 있고는 후보별 덕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그래서 이런 도장 찍지 않은 그냥 실물로 된 48cm짜리 큰 도장 종이들 그냥 전부 다 집어넣은 겁니다. 811표 1587표 2407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제 이야기한 걸 전부를 다 합쳐가지고 울산 북구와 부산 남구의 비례대표의 최종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위에 전국 데이터입니다. 전국 데이터.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의 비례대표 득표수는 2965만 4450표고 거기에서 전체의 무효표가 130만 9931표가 발생한 겁니다. 투 득표수에서 무효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4.41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전국에서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4.417%포인트인 겁니다. 당일 투표는 대개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것은 이 지금 표본집단이나 모집단이 수백만 수천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41%가 나오면 안 됩니다. 1%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4.417%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효표를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무효표를 어떻게 증가시켰냐 그렇게 추적해가지고 이런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만큼 무효표를 집어넣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보시죠. 울산 북구 비례대표라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를 보시게 되면 지역구의 11만 4,620표인데 비례대표의 11만 2,213표가 받은 겁니다. 차이만큼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전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해야 되는 원칙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실물로 토작했는데 나중에 이런들 전산상의 이럼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안 맞는 겁니다. 지역구의 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격차가 2,407표만큼씩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2,407표를 전부 다 무효표로 뜨는 거 보면 되는 겁니다. 무효표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무효표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2,071표가 원래 발생했습니다. 2,071표. 그것은 득표수 비율로 1.65%입니다. 지역구의 1.78%가 발생한 겁니다. 거의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무효표는 지역구 이런 무효표 비율이나 비례대표 무효표 비율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름 전산작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보니까 지역구는 득표수가 11만 4,620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11만 2,213표가 나온 겁니다. 2,407표만큼의 득표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2,407표. 득표수 기준으로 2.13%포인트를 어디다 떠넘긴 겁니까? 무효표에 떠넘긴 겁니다. 4,478표 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인 2,407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무효표는 최종적으로 1.78%포인트였는데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의 득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2,407표를 더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비례대표 무효표는 4,478표로 뻥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득표수 기준으로 4%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밑에 한 번 보시고 부산 남구에도 지역구 득표수가 15만 5,439표 비례대표 이름 득표수가 14만 9,114표. 몇 표 차이가 납니까? 6,316표를 채워줘야 지역구 15만 5,439표 비례대표 15만 5,439표 딱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개수가 조정이 돼야 좌우가 일치해야 돼야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돼야 선거가 여러분들 전산작업이 다 종결되고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몇 표를 더해 줘야 되는 겁니까? 비례대표에 6,316표를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더하죠? 선거인 수도 있고 그건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정당별 득표수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면 무효표에 플러스 절이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6,316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무효표 8,149표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부산남구의 비례대표 무효표가 득표수 기준으로 5.40%가 뛰는 겁니다. 지역구는 몇 프로죠? 1.1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에서 130만표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130만6천표 정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케이블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